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력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니슨 종목 되겠습니다. 유니슨 코드번호 01800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0.10% 조금 소폭 강부압으로 상승을 했구요. S&P 500 1.42%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가 3.69%로 상승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코스피랑. 그래서 일단 나스닥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가 지금 장중에 20%에서 17%에서 끝났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테슬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술주 대표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하고 조금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동이. 그래서 예전에 일론 모스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차를 살 때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었구요. JP 모건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 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살짝 한번 깨졌었어요. 그래서 하락 나오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반등을 주면서 테슬라도 같이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구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54%까지 내려갔고 1.53%에서 또 장중에 또 밀렸어요. 어제까지 해서 1.62%까지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투자시장은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주식시장 외인 기관들이 포지션이 이제 각각 정해져 있단 말이죠.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이렇게 반반씩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주식시장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아니 무희염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악재 때문에 그런 거구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뭐 어떤 거 하나를 얘기를 해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상황이 안전화로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이 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 만약에 이제 화폐가치가 또 떨어질 거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상승도 다 갖춰오잖아요.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금리가 또 상승이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닛은 좀 가지고 왔는데 유닛은 신규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제조,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4,265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보시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3.77%죠. 3.77% 근데 이제 외국인 외국인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특징 같은 게 뭐냐면 일단 워낙 강세가 오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세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54%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워낙 강세가 되면서 바닥을 찍고 있다가 워낙 강세가 되면서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달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조금 잘 안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닛은 아내모이 사내펀드죠. 사모펀드 사모펀드고 지금 12.82%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썸마리 보시면은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풍력발전을 좀 예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발전 저희 나라가 3년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육상에서 풍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주민들의 이런 소음이 굉장히 커서 조금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해상 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조금 바람이 조금 많이 안 붙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 덜 불기 때문에 바람을 좀 더 크게 한번 불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일단 타워의 높이를 조금 더 높이 그리고 블레이드를 좀 더 크게 지어준다고 한다면 바람과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 영업이익이나 단기 승이익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뭐 CB나 BW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자금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본인여금에 있는 만약에 CB나 BW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오면요. 자본인여금에 있다가 이제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본금으로 만약에 자본이익금이 뭐 100억이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다. 넘어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자본금 대비해서 마이너스 50%에 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관리종목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관리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보시면은 재무제표 지금 현재 이제 부채가 있는데 단기차익금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 그리고 단기사채 1년 안에 갚아야 할 사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38억 정도 되고 있고 자본인여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인여금 636원 이렇게 있는데 이 인여금 결손금 636원 마이너스 429억 빼면은 지금 보면은 얼마야? 10, 16, 3, 7, 2, 0 한 107억 정도 되죠? 거기서 한 43억? 49억? 38억 빼면은 그래도 좀 플러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리종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천만다인 걸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관리종목으로 웬만하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관리종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조 바이든 관련주잖아요. 조 바이든 관련주 조 바이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관련주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주 유니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소식에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유니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정부가 중단했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사업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CS 윈드가 지금 현재 4% 정도 오르고 있고 풍력발전 기업 업체로 풍력타워 수주바다 생산한 뒤 판매한다. 고객사로 베스타이비 지멘스 매사 거기에 따라서 이제 CS 윈드가 제가 보기에는 CS 윈드가 지금 현재 대장입니다. 보시면은 종목 유닉슨 CS 윈드가 지금 대장인가요? 지금 현재 대장은 유닉슨이네요.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CS 윈드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등 대장은 유닉슨이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유닉슨이 왜 대장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장이었나요? 네.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유닉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예전에 또 제가 이제 교육 영상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닉슨 PPT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또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낙연 프로필에서 예전에 유닉슨 관련주라고 해서 이낙연 총리 풍력발전단지 중공식 참여 소식의 강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허화도 대표님 계시죠? 허화도 그리고 이제 이낙연 있고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낙연 관련주 여기에서 이제 이낙연 씨가 아무래도 유닉슨이라는 이런 종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닉슨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좀 관심 깊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한번 사안값은 좀 날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좀 사안가 가면서 한 21선을 최대한 빨리 안착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더 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유닉슨 그래서 그런지 기타 법인에서 지금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팔지만 누군가 특정인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겠습니다. 유닉슨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 란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받아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웅 교사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장에서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친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뭐 최대 리스크 지속받고 있는 국채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 많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에이지... 아... 코에이지네요. 코에이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좀 남겨놨으니깐요. 어...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많이 받아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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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